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뿔의 부피입니다. 각뿔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한 실험을 볼 거에요. 다음 그림과 같이요. 사각뿔 모양의 그릇에 생모래를 가득 채워서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의 모양의 그릇에 옮겨 부으면요.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에 3번 만에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사각뿔에 생모래를 가득 채웠고요. 이 사각뿔과 밑면이 합동이고요.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의 모양의 그릇에 이 생모래를 옮겨 부으면요. 3번 만에 이 그릇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험을 보고요. 사각뿔의 부피는요. 이 사각뿔과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 것과 같죠. 따라서 각뿔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각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각기둥의 부피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각기둥의 부피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각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뿔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역시나 실험을 해봤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생모래를 가득 채워서요. 원뿔과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옮겨 부었는데요. 이때 원기둥 모양의 그릇을 3번 만에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원뿔 모양의 그릇에 생모래를 가득 채운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원뿔과 밑면의 모양이 합동이고요. 높이가 둘이 똑같은 원기둥의 그릇에 옮겨 담았더니요. 3번을 담았더니 원기둥에 모래가 꽉 채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원뿔의 부피는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원뿔의 부피도 각뿔의 부피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원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원기둥의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밑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을 하고요. 높이가 H여서 H까지 곱해준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원뿔의 부피가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각뿔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두 뿔의 부피는요. 전부 다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준 것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원뿔도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줬어요. 특히 이 원뿔의 부피는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높이가 H면요. 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를 한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거였죠. 근데 그 원기둥의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원뿔의 부피를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